제가 저녁에 자라면 총든 살인마같아 못 피해 못 피해 그래서 나는 고양이로 선호하지 사람들이 뭐 고양이나 쓰고 초보자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양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내가 쟤 몇 번 죽을걸 이가 살려주고 맞췄으려나? 고양이가 24m 내에서 저를 보면 살인마가 보여요 고양이 불이 들어오고 24m 내에서 살인마가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보여요 이거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 퍽 고양이 이걸로 보입니다 어? 플래그인데? 플래그 요 앞에다가 설치놨어 이번에 그 할머니 오망든 할머니 내가 아무튼 여기 앞에 발전기를 다 해놨을 것 같은데 여기 걸어가는 발전기를 다 해놨을 것 같은데 여기도 되있을 것 같은데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여기 가르침 타이 금 비아옹 이ấ 아이악 이어이 이어이 여기가 으아이악 이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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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플러그는 할 줄 알지 개구리라고 불러야겠어 그게.. 얘는 땅 밑에다가 문신을 새겨요 아우 문신 새겨가지고 그 문신 새기면 그 문신 근처로 승존자가 오면 그게 떠요 그러면 일정 거리에 있으면은 그 문신 쪽으로 승관이동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승관이동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쟤가 수비하기가 정말 좋은데 왜냐면 갈고리에 걸릴 수 있는 갈고리에 찍다가 이 그림은 두 사람 구하러 가야지 아 우주에다 걸렸네 이거 아우직에다 걸렸네 이거 주아이가 여기를 보고있어 여기를 보고있어 여기를 보고있어? 한번 뛰어 가볼까? 아 얘는 문젠데 얘는 수비가 너무 좋아서 개구리는 얘는 수비가 너무 좋아 얘는 수비가 너무 좋아 나갔어 나갔어 나갔다고 나갔다고 강호 여기서 강호 개구리는 수비가 쩔어 개구리 저거 트리가 나왔다 개구리 판자 부시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나의 점수가 돼요 누군지 모르겠지 개구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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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그려놨을텐데 얘가 안그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성질을 보면 얘는 일단 먼저 사람을 찾는게 아니라 먼저 그림을 그리더라고 여기로 갔어 요 앞에다 그림 그린거 같은데 요 앞에 요 앞에다 그림 그린거 같거든요 요 앞에다가 느낌이 여기 그림 그려져 있을텐데 여기도 어? 나한테 안왔어 점수 점수 아 근데 진짜 개구멍 찾아갈거 같은데 이거 오씨 뭐래라씨 아니 점수 아니 점수 점수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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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느낌 정수장 느낌인데 어 어 어 어 어 어 으아아아아아악 이거 아니다 개구멍 찾아야 되는데 어? 이거 풀어졌다고? 아 이거 애초에 사람 잡을 생각이 없어요 야 우리 여기서 힐해도 돼? 여기서 힐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힐은 아니야 아 여기서 힐은 아니야 개구멍 우측에서 찾았는데 이거 어디있냐 얘 왜 왜냐면은 쟤가 죽으면 바로 개구멍 나갈 수 있게 불이라서 보이는데 발전기 없는 쪽에서 이렇게 뒤져봐야겠다 뛰어다니면서 이쪽엔 안올거 아니야 쟤 숙성이 지금 보니까 쟤가 사람을 잡을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개구멍이 이쪽엔 없어 일단 이쪽 라인으로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개구멍이 여기있다 이 문 이 문 여기 발전기 앞에 있잖아 개구멍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 발전기 뜨면 봐야겠다 바로 앞에 발전기 이거 이거 너무 푸른데 이거 여기서 튀어나오겠지 와우 이거 이 자식 창조인 척하고 이 자식 야 우리 언제 탓출시켜줄거야 임마 탓출시켜줄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이거 게임 뭐 이 자식 변태하냐 이거 변태하냐 이거 또 나오겠지 또 나오겠지 끔찍해 안나온다 안나온다 annoyed 옥 자식 아니 진짜 우리 언제 탓출시켜줄거야 아 chess 아무리 계속 그려 오 아니 쟤 그냥 잡을생각 없는거같은데? 하..이거어떻게임이거 아오..진짜 극협인데..이게? 극협 계속 그리잖아 똑같은데를 최대한 좀 많이 돌려진덋에다가 발전데나가 돌리잖아 아니..많이 돌려진적이라서 잘알지 근데 여긴 개구멍이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뭐야돼? 이 자식 누구? 아이.. 뭐..이거'!! 이 자식 누구? 나 잡으러 쫓아올네 아 한 대 맞았어 끝까지 쫓아서 한 대 때려네 이거 야 우리 발전을 언제 돌리게 해줄거야 너 인마 와아 얘 완전 지도가인데 오 발전 켜졌다 드디어 발전기 이걸 제가 볼 때 이제 살인마가 저랑 이 사람만 보내주고 봤어요 감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 졸라 툭 끼고 있던가 근데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발전기를 켰어 어떻게 켰지 말이 안되는데 그래 다 죽겠지 이 녀석 또 문쪽에다 놔둬서 이런거 하는거 아니야 또 이상한지 난 개공으로 나갈꺼 난 개공으로 나갈꺼 그냥 개공으로 북극으로 나갈꺼 여기있고 개공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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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enn 함 여진 moving places 여기 헬그데이쓰 쏘리쓰 헬그날이라고? 야이씨 헌트새끼 장난쳐